일제강점기 반출된 국복급 문화재,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과 민관정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허리를 살짝 튼 우아한 자세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 일명 백제미소불입니다. 1907년 충남 부여에서 발견됐지만 일본 헌병대에 압수된 뒤 경매에 나와 현재 일본인 사업가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18년 백제미소불 환수에 나섰지만 소장자가 매입가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당국이 불상 매입가를 이유로 국내 환수를 중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은 민간기금을 활용해 백제미소불을 환수하고 국가에 기증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미혼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충청남도와 부여군은 조례개정과 국민성금 모금 등을 통해 매입에 부족한 11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을 출범해 백제미소불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첫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중심의 환수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은 국회하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걸 환수하는데 민간단체까지 끼어서 가령에 모금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이미 책정된 예산안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환수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정부와 관계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